이예! 가자! 이리 가보자! 가야지 이제 이거 가수기 잘했다 너무 피곤하다 그치 부딪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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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힌다! 부딪힌다 부딪힌다 너 부딪힌다 너 부딪힌다 얼마나 이쁠까? 얼마나 이쁠까? 어 엄마 이렇게 꼬는 것도 있네? 어 허리야 뒤돌아봐 귀여워 귀여워 엄마 집도 돌아가고 우리 노이공원도 가고 여기 어디야 하하하 모래 조금 뭉는다 응 괜찮아 그래야 돼 뭐 뭐가 괜찮아? 괜찮아 이리 오래라 아 해돌이 아까 여기에서 솔레잡기 하고 있었어 솔레잡기 하고 있었어? 그랬구나 제비가 여기에서 솔레잡기 하고 있었어 응 들어가볼래 이거 모래는 언제 하는거야? 모하마도다 뭐라고? 모하마도다 모하마도 하다가 본래 아가씨 빛이 나시네요 생신 축하드리옵니다 응 모래가 나올 수 있어 인간들이 도끼 던지면서 금동끼 달라고 하잖아요 진짜야 누구를? 맞아 내가 시집 못 가봐도 네 탓이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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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있나 생각도 안 생각도 안 편하시옵니까 빨리 움직이시나 아아 누추하지만 여기가 저희 집이 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지요 내가 아까 가보자는 곳이 어디였어 내가 아까 가보자 아아 아가씨가 더 무섭사옵니다 아니야 이쪽 한번 들려다볼까? 어 들려다보자 실내보다는 응 밖이 더 많아 집처럼 예뻤어 어 마당도 넓고 요거 실 감는거 뭐야? 들어가지 말라고 아 저거 배틀 짜는거 같은데 이거 그 이거 그 옷만들 때 어 오 나도 안전해 어 진짜? 응 발도 나왔어 저기 밑에 어 그러네 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 하하하 너무 저거 천천히 거꾼거 아니야 하하하 하하하 우리당 모여가 더 좋아요 어 하하하 오 와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한거야 뭐 어 어 어 어 어 어 초콜릿이 나야 아 초콜릿 아니고 하하하 초콜릿 아니야 문화인사에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자는 타면 이렇게 하고 남자의 타면 완전히 어 어 어 어 여자는 오른손에 위로 가야되거든 아 아 아 아 얘 눈 어디 어 어 어 얘 눈 왜 그래 아 하하하 눈이 왜 눈이 없는 미역키에 이렇게 되어있는 사람도 있죠? 계승치래? 내가 이렇게 맛이 어떤 것 같지? 로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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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로카씨 이거 로카씨 이거 로카씨 이거 로카씨 이거 어 그런가봐 옛날 박사 돌산은 이런거에다가 철분 철분이든 음식 미역키 미역키 근데 미역키인데 왜 이렇게 하얀색이 많아? 언니 진짜같이 만든거야 와 진짜 주택이라서 어 이거 군뿍하지 않고 시리 갔는데 시리야 군뿍 아니야 옛날 옛날 어 여기 양반 양반 서담 네 혼났어 어 혼났어 이놈 어제 외웠던 천잠은 외워보라 하늘 선 까지 감아서 눈치 먹고 싶다 아 두부 만든다 두부 콩으로 해가지고 두부 만든다 여기 아 두부팔려고 하나 보다 엄청 많이 만들었네 어 그러네 어 한 모 주문해 한 모 마주세요 두부는 한 조각 있지 그거를 한 모 라고 해 한 모 맞아 아까와 맞아 아까 넘어가다가 맞아 아 맞아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랑 구경을 많이 할 수 있어 어 계속 멈춰서 보고 싶지 어 계속 끝나면 또 들어와 끝나면 또 들어와 끝나면 또 들어와 어 어 안녕 안녕 같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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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이게 가마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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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모기지 모기 여기 어디 있는데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한번 하나 둘 셋 하하하 뭐야 하하하 황홀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재직하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주 잘 가르쳤으니 우리 아버지께는 상불을 하나 드리도록 어디 보자 하하하 으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아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니지요 엄마기 사랑이 회초리 있네 사랑이 회초리인데 회초리 근데 사랑을 담은 매. 매? 매는 아픈 거잖아. 어, 맨매. 아픈 거니까 왜 사랑이 남았어? 엉뚱이 아픈 건데? 근데 왜 사랑이 남았어? 어? 사랑을 남아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매라서. 아픈 거 같아. 맞아, 사지 말자. 더 안아줘야지. 빙뱅이 때리면 처벌 받는데, 신고하면. 체벌하면, 신고하면 처벌 받는데. 아 진짜? 응. 엉뚱이, 엉엉mm. 오세요. 하루에 쉬세요. 다리에 두었어요. 다리에 두찌고 가요. 하루에 지쳐주세요. 아름다운, 아 май다. 개가 막아있어요. 잠깐만요. 오고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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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구갓. 잘했다 이거 아바타 같아 아바타 보는 것 같아 지금 나만큼 행복한 사연 완성 엄마가 데리고 온 보람이 있네 우리 왕곽 가라